달성군이 화원읍 명곡 우체국 내거리와 옥포읍 옥포3거리, 다사읍 세천3거리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내년 4월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달성군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횡단보도 3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서 신규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